여보세요? 저 혜린이에요 어, 안녕? 언니 어디예요? 나 지금 카페인데, 너 어디야? 연트럴파크에 있는 카페 연트럴파크예요, 언니는? 아, 나랑 만나 일단 나랑 만나봐 아, 그, 그, 그래 아, 나랑 팀 하기 싫어요, 언니? 왜 말투가 그러죠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 홍대 입구면 가깝지만 약간 뭔가 했는데 그럼 빨리 제가 연트럴파크 쪽 갈게요 어? 뿅! 어? 어디 있어? 어? 어, 왔다, 왔다 나 여기 언니! 이제요 아, 이거 무슨 일이야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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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가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에 공덕인 줄, 아니, 공덕이래 어머, 망원? 망원인 줄 알았는데 제가 방금 그 젤로템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여기가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? 뭐야? 저기 라는데? 거기, 거기 아닌가, 거기 어린이 대공원 건대 저기 그리고 작가님이 돈을 주시기로 했대요 오늘 돈을change 택시비가 없잖아 잠깐만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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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로 이쪽! 센... 센, 센... 누군가예요, 누구예요, 누군가야.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스타일리스트 한 나간 운동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. 지금 뭐지? 생계픽 프로 한다고 먹 그리고 왔는데 지금. 어떻게 하지? 횡단보도 어딨어, 횡단보도. 엄마! 강아지! 일루와! 아 지금 눈 한 통 차이가 없.. 일단은.. 우리 따라오면 힌트가 바뀐다고.. 아 그러네 그러네.. 아니 도 대표님은 왜 오지도 않고 맨날 고생을 시키시지.. 그러니까 대표를.. 그러니까 대표를.. 대표.. 대표.. 다음에는 대표를 해야겠어.. 여기 파스타 맛집도 있는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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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